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멘트가 들리면요 자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 켜고 기어 놓으시고 자 우 왼쪽 오른쪽 확인하시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5m 가면 바로 깜빡이 꺼 주시고 오른쪽 돌고 나면 바로 또 좌측 깜빡 켜셔야 되요 자 여기는 좌회전 차로가 하나니까 도로가 하나니까 왼쪽 돌면서 바로 2차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돌면서 오른쪽 2차로로 갑니다 여기는 40킬로만 입니다 자 그때 한번에 들어와야 되는지 감독관님한테 물어보시고요 우측 깜빡 켜야 되겠죠 늦게 키시면 감점 먹습니다 자 적색 신호니까 한번 일시정지 했다가 하셔야 되요 자 일시정지 하시고 그 다음에 좌우 설피고 출발 자 왼쪽 잘 보면서 자 왼쪽 차 멈췄네요 출발 자 자측 깜빡 켜시고 30m 주행 하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여기는 50킬로 구간입니다 다시 좌측 깜빡 켜고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들어오고 나서 깜빡이 꺼 주시고 자 300m 좌회전 자 깜빡 미리 켜시고 30m 진행 왼쪽 보고 증거 변경 자 깜빡 껐다가 다시 켜야 되겠죠 방금 진로 변경 깜빡이 한번 자회전 깜빡이 한번 그리고 멈춤축립 이제 기어 넣고 출발 자 우선 1차로로 들어갑니다 1차로로 들어가서 자 바로 이제 우측 깜빡 켭니다 우측 깜빡 켜고 1,2,3,4,5 오른쪽 보고 증거 변경 자 다 들어오고 3초 뒤에 깜빡 끄고 다시 우측 깜빡 켜고 1,2,3,4,5 오른쪽 보고 증거 변경 이게 원칙이에요 자 다 들어오고 1,2,3 깜빡 켜시고 자 여기는 제한속도 60km가 자 여기에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곳은 없어요 감독관님 자유입니다 지하차도 수업을 300m 4N 150m 유턴 150m 유턴 자 앞에 공간이 없으면 꼬리물게 하시면 안 돼요 공간이 있을 때만 진입하시고 자 여기로 들어가면 실격이에요 이쪽 왼쪽 이쪽으로 차 주심 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1 타든 2 타든 상관없습니다 도로가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감독관님 2차로 타러야 된다면 2차로 타시고 옮기시고 저는 도로가 하나에서 두 개로 갈라졌기 때문에 바로 1로 들어갔습니다 만약 선을 밟고 들어오시면 그건 감점돼요 선을 밟으시면 그건 진로 변경이기 때문에 감점돼요 자 진로 변경 미리 할께 깜빡 켜고 자 4선 5개 가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끄고 자 깜빡이 끄고 자 깜빡이 끄고 자 여기 직진이 되나 모르겠네요 자 깜빡 켜고 미리 하나 옮길께요 3일에 가서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여기 직진이 되나 모르겠네요 즉진되면 미리 옮기는 게 좋습니다 우선 제가 초면 길이기 때문에 한번 네 빨리 끄고 스탑 앞차하고 안전거리를 1m 유지하셔야 돼요 자 멈췄을 때는 한 손 밑에는 기어 잡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앞에 초록별 들어왔지만 기어하지 않고 앞차 움직이는 거 보고 기어 넣을게요 자 이제 움직이죠 네 이제 기어 넣고 출발 5m 유턴 5m 유턴 300m 유턴 신호등 잘 체크하시고요 유턴 하고 나서 오다가 이쪽에 신호등이 바뀔 수도 있어요 150m 유턴 속도 줄이면서 진로 변경 깜빡이 한번 껐다가 유턴 깜빡이 한번 다시 켜고 30m 진행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신호가 바뀔 수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압박이 끄고 자 통과 저 앞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면서 갑니다 300m 좌회전 우선 자 오케이 통과 방금 정신 지나면서 주항볼 들어왔기 때문에 실격 아니에요 자 좌측 깜빡이 멈추고 멈추고 중립 앞차가 땡기면 기어만 넣으시고 브레이크만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정지 중립 기어 넣고 앞에 차가 많을 때는 좌회전 신호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고 저렇게 바뀌죠 그죠 좌회전입니다 저렇게 쫓아가면 실격되는 거예요 멈추고 중립 자 기어 놓으시고 출발 횡단보도 좀 가서 왼쪽 보고 팬들 조심하면서 1차로 들어옵니다 여기는 제한속도 50km 간이에요 여기서 지속도로 나오면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나올 수 있습니다 60km 넘으면 실격이니까 주의하시고요 500m 4회전 300m 4회전 자측 깜빡이 미리 켤게요 왼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30m 지내 왼쪽 안전하긴 하고 좌회전입니다 깜빡이 껐다가 좌회전 깜빡이 한번 좌회전입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한번 보고요 우측 깜빡이 켜고 속도 줄이면서 일시정지 할 필요는 없지만 주의를 충분히 하시고 진행합니다 우회전 돌자마자 우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 켜셔야 돼요 좌측 깜빡이 켜세요 그 다음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차를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멈춰서 정지 파킹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시동 끄시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모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슈러스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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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